ükospheric 앉으면 줘야지 혜리 깎아 혜리 깎아는 아까 먹었잖아 혜리 깎아는 아까 먹었는데 혜리 깎아 귀요야야 귀요 귀요 얜 괜찮은데 주목 주목 얘 으아 아 아 아 아 에 каждый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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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itu 그 맘바 엄마 먼저 먹어도 돼? 엄마 먼저 혜리 먼저 혜리 혜리 먹을 거야? 밥 먹을 거야? 점심에 친구 집에서 먹었잖아 배고파? 배고파 그럼 엄마 먼저 먹고 밥 금방 지어서 주면 안 돼? 응 혜리 마마 혜리가 먼저 먹을 거야? 응 엄마 배고파 혜리 배고파 엄마도 배고픈데? 응 그럼 나눠서 먹을까? 응 나눠 먹어? 응 혜리 나눠 먹어 알겠어 빵공이도 좀 줄까? 안돼 빵공이는? 밥을 혜리 밥을 혜리 먼저 혜리 먼저 먹어? 응 비타민은 그러면 엄마 먹을래? 안돼 왜? 아빠 비타민 더 있어? 아빠 아빠가 사다줬어? 응 사줬어 그럼 이거 나눠 먹자 응 뭐해 먹을 거야? 엄마 안 먹고 해요 엄마 나는 내게 해야지? 응 알았어 먹자 응 일어나 배고파? 응 배고파? 응 배고파? 응 배고파 엄마 엄마 앉아 혜리 혜리 빨리 가 울잖아 응 우지마 그래 울지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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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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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니까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평홍이고 싶다 참 맛있네요 맛있네요 최고해봐 최고해봐요 또 온다 해줍니다 엄마 엄마 같이 다소 나랑 같이 있어요 같이 한글자막 by 한효정